안녕하세요 사흘바둑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 지금 이 흙 동그라미를 살려야 되는데 제대로 된 한 집도 나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릴 수 있는데 어떤 묘수가 있을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곳으로 굳힌다면 처음으로 안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안영을 만드는 것과 살리는 것은 거리가 와라요. 여기서 100이 이 자리를 들어간다면 붙이더라도 이어서 여기 약점이 남지 않습니다. 절대 살 수 없는 공간이죠. 이렇게 쉽게 안영을 만드는 건 실패고요. 뭔가 맥점을 발휘해야 되는데 여기 붙이는 수가 맥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수의 의도는 100보고 여기 잡아달라는 거죠. 그러면 단수를 선수하고 집내는 것도 선수죠. 안 받으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따내야 되는데 그때 이 자리를 이어서 예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흙의 의도가 되겠지만 100은 이렇게 받아주지 않죠. 이렇게 잡지 않고 옆으로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찔러도 막는다면 이곳으로 끊어도 성립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반대로 끊어도 이 석점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안되는 진행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붙이는 맥점도 좋지 않습니다.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수의 의도도 딱 나왔죠. 여기 막으면 이거 이어서 이 자리 두면 끊을 수 있고 이어면 이 자리 둬서 살 수 있다는 게 의도입니다. 그러나 100은 여기서도 이 자리에 찔러버리면 그만이죠. 나가면 아까처럼 막아서 똑같이 안되는 진행이고요. 여기를 이렇게 둔다면 뻗어서 안됩니다. 돌려치는 모양을 만들고 싶지만 그러기에는 수가 너무 부족하죠. 100이 뒤쪽으로 다 이어버리면 흙이 살 수 있는 궁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을 붙이는 수도 맥점이 아닙니다. 첫 수는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를 호구치는 수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기로 호구치는데요. 일단 100이 이 장면에서 그냥 받아준다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여기를 둔다면 이건 흙이 살았습니다. 석점 잡는 게 있기 때문에 따낼 때 이어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찔러가는 수가 그래서 좋은 순데요. 100도 여기서는 이렇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러나서 받는 건 더 안 좋겠죠? 이 자리 도서 살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유일한 수는 이곳을 들어가는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의 변화 시작인데 여기서 얼핏 보면 굉장히 쉽게 산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단수가 선수고 이 자리 도서 산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되면 산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돌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100이 궁돌을 하나씩 줄여간다면 이거는 흙이 이 자리를 잇는 순간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추궁을 오더라도 이 모양이 잡히는 궁돌이 아니죠. 빅 모양으로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100이 추궁을 오기가 그래서 어려운 모양이 될 텐데 이 장면에서는 100이 한 발 더 들어가는 이 끊는 수가 좋습니다. 하나를 더 주겠다는 거죠. 여기를 끊을 때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두 점을 살려둬야 되는데 이렇게 이으면 집는 수가 있어요. 여기를 집어서 이곳을 잇던 여기를 잇던 똑같습니다. 젖히고 젖혀서 들어가면 아까랑 다르게 4점이기 때문에 5궁도하로 잡을 수가 있죠. 이곳을 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안되겠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이 자리를 두는 거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100이 이렇게 집어도 사실 가능해요. 이 자리 두면 단수 여기부터 쳐야겠네요. 단수 단수 이렇게 들어가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집기 전에 100은 언제든지 이 단수는 선수해놔야겠네요. 이래놓고 집으면 잡을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를 젖히면 가장 깔끔합니다. 흙이 뭐 안형을 넓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잡히게 돼요. 결론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두고 뻗을 때 단수 치고 이 자리 두는 거는 끊는 수를 당해서 실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맥점스러운 수를 둬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는 단수가 아니라 붙이는 수를 두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까랑 무슨 차이냐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나요. 100은 이율 수밖에 없죠. 이때 흙은 이 자리로 둡니다. 아까는 여기로 뒀는데 그러면 끊김을 당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얼핏 보면 아까랑 똑같아 보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이율때 찝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흙이 만약에 이 자리를 잇는다면 단수치고 여기로 들어가서 잡혔고요. 그렇다고 이 자리를 잇는다면 백이 젖히고 젖혀서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양이 신기한 게요. 여기를 잇고요. 젖혀갈 때 이렇게 받아버리면 됩니다. 백이 아무리 추궁을 하더라도 이게 궁도는 좁아졌지만 오히려 좁아져서 빅이 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뒤로 돌려서 이 장면에서 그래서 백이 추궁하는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추궁을 뭐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예를 들면 먼저 젖히는 수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흙이 이 자리 두고요. 젖혀갈 때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있기만 해도 빅이네요. 쉽게 빅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모양인데요. 백이 이제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맥점스러운 수를 또 찾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를 먼저 붙여가는 수가 강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도 성립하지 않아요. 여기를 들을 때 흙이 이곳을 막아주면 찝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이으면 똑같아요. 여기를 없애면 딴에서 비기고 이으면 흙이 집내고 살게 됩니다. 흙이 쉽게 살 수 있고요. 여기서 사실 이렇게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뭉쳐서 살기 쉽지 않아 보이지만 여기 찝으면 이곳으로 넓히는 거는 젖히는 수를 당해서 안되는 진행이지만 이곳을 뻗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았죠. 젖혀도 들어가면 백이 결국 이 자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넉점 잡히면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 두면 이 자리로 받아서 젖힐 때 이렇게 빅내는 모양이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모양인데요. 빅의 맥점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흙이 이 자리를 일단 찾아내고 붙이는 수가 중요하고요. 백이 이렇게 해서 똑같이 넉점을 버리는 모양 만들려고 하다간 끊겨서 다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이어가야 되는데 이때 지켜두면 결국 사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계 모양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볼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오늘 문제 수수는 길지 않았지만 집이 없는 모양에서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꽤 있던 문제였습니다. 오늘 문제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살바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